생방송 SBS 인기가요 8월 셋째 주 실시간에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유진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우선 둘 셋. 안녕하세요 유진스입니다. 먼저 미니진 대표님을 비롯한 어두워 구성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뒤에서 너무 잘 챙겨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게 찍어주신 인기가요 제작진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팬분들 항상 너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유진스 멤버들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앵콜 무대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일요일엔 어디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오늘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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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